이슈톡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년도 싱시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내년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이 업계의 CIO들이 어떤 업종들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데일리 신문증권부에서 삼성, KB, 한투, 신한 등 9개 자산운용사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 주식과 자산배분 전망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국내 운용사 CIO분들은 업황 둔화 우려를 이미 선 반영했다는 이유에서 반도체를 가장 유망한 섹터로 꼽았고요. 이어서 이제 정책적 수혜 그리고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각각 전기차와 친환경 섹터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컨텐츠 열풍이 지금 굉장히 거세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IP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내년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증시를 주도할 업종에서 9명 중에서 6명이 반도체를 꼽았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차를 3명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워징어게임이 불붙인 이런 IP 관련 업종도 3명이 꼽았습니다. 요새는 동학겜이뿐만 아니라 서학겜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CIO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미국 주식 투자해야지 더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CIO분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9명 중에 5명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혁신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을 보자고 하면 테슬라나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이고요.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국내 증시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평가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악재를 선 반영했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이제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20%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내년에는 일정 부분 미국 증시랑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응답으로서는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유럽이 3명, 그리고 베트남이 3명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ESG 이런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년에는 항상 중국을 유명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택한 분은 한 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이 비율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 업계에서는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3천선 안팎으로 움직이면서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명 중에서 6명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상반기를 고점으로 지수가 힘을 잃지 않겠냐,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지난 7월에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인 3,305선을 기록했는데, 일시적으로 이 정도는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는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수 상승의 원동력은 어느 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볼 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반도체나 자동차가 업황을 회복하면서 지수를 이끌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증시 주요 변수로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하고 기준금리도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16일에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인상을 한 만큼 앞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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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